다음 무대는 박재훈 연습생입니다. 무대의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리더라는 걸 처음 했던 상황이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못 이룬 것 같아서 되게 팀원 형들한테 되게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해요. 아 뭘 미안해 너가. 재훈이가 리더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팀 B를 잘 끌어줬는데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으니까 재훈이가 잘 못 끈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정말 자존감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. 파이팅! 재훈이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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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